유교랑 기독교가 대단한 게요. 대승불교. 제가 소승은 안 쳐요. 주장이 다르니까.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초기불교나 소승불교 안 해도 얼마든지 통할 내용은 있는데요. 근원적으로 제가 좀 따로 얘기하는 게 이쪽은 거의 한 주장이에요. 유교, 대승불교, 기독교는 한 주장이에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주장이고 소승 쪽이나 힌두교 쪽은 좀 주장이 달라요. 그리고 인도문화죠. 인도문화의 특색이 많이 배어있는 철학은 사실 좀 달라요. 성인들하고 달라요. 본인의 해탈이 제일 중하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달라요. 그쪽도 얼마든지 인위지이길 해요. 육바람이 일일이 해요. 다 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본인이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이쪽은. 이쪽도 열반에 들어요. 왜 열반에 들느냐. 인위지 잘하려고요. 이게 달라요. 힌두교 성자들 벚꽁 달인들이에요. 벚꽁 달인들이에요. 이 참나라는 걸 가지고 일체 애고의 세계 또 우리 애고가 살아가는 세계 이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알아요. 벚꽁이죠. 그런데 이분들 벚꽁을 한 목표가 뭐죠? 해탈하려고요. 일체 우주를 나의 관점에서 재정립한 다음에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벚꽁까지 공부해요. 대승보살들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목표가 달라요. 나와 이 세계를 둘러보지 않는 벚꽁까지 도달해요.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 아공만 알면 안 되고 벚꽁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벚꽁까지 왜 공부하셨냐면요. 구공 알려고요. 그런데 구공은 뭐죠? 참나 안에 사랑과 정이 육바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나와 학당에 오셔서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니에요. 참나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좀 잘하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잘다 열심히 다니라고요. 남들하고 잘 지내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보라고요. 구공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에 유사한 부분을 얼마든지 같이 자명하니까 얘기해드리고 같이 또 그분들 글 읽고 놀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바가바드 기사도 가져왔습니다만 이것도 가면 인도 철학이라 끝에 가면 자꾸 이런 얘기도 해요. 하다가도 결국은 열반에 들고 끝나야 돼요. 신 안에서 놓고 끝나야 돼요. 뭐 잘났다고 신나고 분리돼서 따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에 그게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 그래도 나아요. 인도 인도 이런 경전 자체는 참 완성미도 높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대승으로 못 간 게 법공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놀아요. 그러면 여러분 법공만 노래한 책들 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완결미도 있고 보고 있으면 그대로 참나와 하다냐면서 끝나요. 스토리가. 결국 뭐 이렇게 이웃사랑 안 해도 돼요. 참나 안에서 내가 기분이 고향되면서 스토리가 끝나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중용 이런 거 싫으시죠? 이런 거 아름답지 않나요? 신약성경 힘듭니다. 빡세요. 땅끝까지 전도하라. 막 이러면 힘들어지죠. 난 지금 딱 좋은데 내가 원하던 거 다 얻었는데 대승불교, 유교, 기독교 다 그래요. 대승불교 세세생생 계속 윤회에 오면서 중생을 구제하리라. 약간 버겁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한다. 이런 거 나는 윤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윤회를 떠날 수 없다예요. 난 내 양심 구현하는 게 목표니까. 이런 측면에서 벚꽝이 중요합니다. 벚꽝이 중요하냐. 이 온 우주를요. 나랑 둘러보지 않는 그런 벚꽝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비라는 거는 한계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생겨요. 벚꽝의 관점에서 참나가 작동해야 이웃한테 제대로 된 양심을 구현하는 거죠. 여러분 애고가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면요. 늘 한계가 생기고 찜찜함이 함께하고 참나랑 위배된 양심을 하기가 쉬워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가 쉬워요. 나는 거들 뿐 참나가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 자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벚꽝이 깔려 있어야 여러분한테 자 이제 벚꽝 나는 이제 일체와 둘이 아닌 참나 상태니 나를 통해 양심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이게 구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벚꽝을 얻으시면요. 구공은 자동으로 시작돼요. 벚꽝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요. 구공은 자연이 시작돼요.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올 게 양심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결국 이 두 개예요. 이 자리를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을 통해 여러분한테 흘러나올 거는요. 평안과 양심입니다. 끝없는 평안이 흘러나오고 끝없는 양심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와요. 지혜건, 진리를 알아낸 지혜건, 실천이건 다 양심 얘기죠. 양심과 평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스에 보면 정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요.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 성령 뜻대로만 살다 보면 평강 이게 육발음을 치면 선정입니다. 양심, 선정의 나머지 덕목들이 여러분을 통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발음, 인위해지, 지금 바오로와 얘기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거 다 인위해지예요. 들어가다 보면 다 육발음이래요. 산상수은 체계제가 다 해놨죠. 항목별로 비교까지 해놨죠. 계속 흘러나와요. 성령 뜻대로 살면요. 그래서 이 양심 분석은 원래 복공을 얻으신 분이 자동으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의각당 다니는 바람에 복공하고 그냥 쉬면 원래 다른 단체는 다 거기서 쉬던데 일기 쓰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진짜로 복공을 얻으셨다면요. 에고 뜻대로 말고 참나 뜻대로 산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에고 뜻대로 평소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는 남을 나처럼 보게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해로움을 못 주게 돼요 남이 나처럼 보이니까 평등하게 보이니까 해를 못 주게 해 주는 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건 내일이건 수긍할 일이면 그냥 수긍해 버리게 되고 인욕이 일어나고 예절 남한테 배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평등하게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안에서 나와요. 덕목이 자명한 얘기 아니면 못하게 되고 왜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가 없군요. 사기를 못 치게 되니까 정직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양심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연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은총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대승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그대로 참나 그대로 불성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사는 것. 우리 민족 같으면 하나님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뭘 보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승은요 보탠 거예요. 뭘 보탰을까요? 복공까지 공부해도 원래 양심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소승은 복공까지 공부한 다음에 나는 해탈을 원합니다라고 자기가 뜻을 보탠 거예요. 왜? 여러분 깨어 계셔보세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해탈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너 이번 생이 마지막이야 라고 안 합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애고가. 아니 성령이 여러분한테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다시는 태어났지 말자라고 할까요? 성령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분인데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요. 여러분한테 따로 너는 태어나지 말라고 한다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면서 야 넌 태어나지 마라. 다음 생에 보지 말자. 욕입니다. 욕. 우주에서 너를 좀 지우고 싶다. 개정 삭제를 하고 싶다. 그냥 뭔 얘기냐. 성숙한 진짜 인간이라면 우주는 대리인으로 씁니다. 나를 대신해서. 사실은 성령은 가려운 데를 긁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줄 수가 없어요. 누가 긁어줘야 돼요? 인간이요. 그래서 성령 닮은 성령 그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한테 넌 다음에 태어나지 마라라고 성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인도인들이 원하고 있고 인도인 외에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정신 상태의 사람들이 여기서 건강이라는 건 평균적 건강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양심 안에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우주에 하나의 중생이라도 아픔이 있다면 나도 그 아픔에 같이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양심인데 그런 자비심을 실컷 부추겨놓고 저게 물결만 해도요. 그러면서 결론은 너는 열반에 들어라요. 모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모순점을 찾아낸 게 대승물교. 이 말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거를 진짜로 이걸 진리로 알고 이기하셨을 리가 없다. 석가모니가 인도인들한테 특별한 방편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의 석가모니 입장을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변호하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법곡만 알아도 저 얘기는 안 나올 거다라는 후대 사람들의 입장이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법화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라한들은 열반을 추구하는 게 맞죠? 라고 하니까 법화경에서 네가 진짜 아라한이라면 열반을 추구할 수가 없다. 너가 진실로 도를 아는 아라한이라면 대승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곡만 얘기했다. 그건 그 성자들이 방편으로 오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더 나은 길을 알아도 중생들한테 너네는 일단 참나까지 알아. 참나 이상은 내가 얘기 못하겠고 참나까지만 같이 가자. 당시 중생들 수준이요. 대승 얘기했다가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구공 얘기까지 못하겠는 분이 참나까지 가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지금 이 나라도 제가 양심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나요? 잘? 잘 수긍 못해요. 양심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공 애고가 실체가 없다. 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와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자. 이게 뭡니까? 끝에 가서 왜 이상한 게 나와요? 더 센 게 나와야죠. 하느님이 너의 아버지라든가 아버지를 바꿔주든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든가 센 게 나와야 되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웃한테 잘해라. 그런데 결국 듣고 보면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거 하려고 이거 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한다는 게 애고적인 사랑이었구나. 애고를 털고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나한테 아공 복공의 공부를 시켰구나. 여기까지 하면 영성이 높은 양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상한 사람이 참나 알고요. 목밥밥에 재있습니다. 나 참나 알아. 참나 없는 사람 있어요. 길가는 회피도 회피야 그럼 돌아보는 자리가 참나죠. 다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걸로 그렇게 그만둘 이유가 없죠. 뭔 얘기냐면요. 참나는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알았다고 거만해지는 건 사기예요. 사기 남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대단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희소하니까 진짜 거룩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갖고 있는 걸 복원한 거죠. 견성은 돈 오는 점수는요. 참나 뜻대로 내 애고를요. 뼈를 깎고 고치는 작업이에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진짜 거룩한 건 보살이에요. 이게 부처 되는 건 쉽다고 내가 원래 부처니까 모른다면 부처예요.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노릇하기는 힘들어요. 부처 노릇하기는 힘들어요. 왜? 생각도 점잖게 해야 돼. 이거 다 점잖게 살아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험하게 살던 친구가 재벌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재벌 노릇은 못해요. 경영 수업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드라마는 그냥 하더라고요. 역시 종자가 다루고 이러고 끝나요. 그건 드라마고 현실에서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엄청난 인구의 시간과 정력과 경험을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경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점수예요. 그래서 수행은 언제나 도노와 점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노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는 거랑요. 여기서 하라고 하는 정보로만 있는 걸 내가 에고의 세계에서 구현해내는 거 점수 요게 수행의 백미입니다. 점수 근데 점수도 자기 편하는 건 열심히 닦는데 양심을 하자 하는 건 요거는 우리가 등 안이에요. 내 에고에 안 맞거든요. 왜? 여러분 아공복공 할 때 이 정도 아실 때 명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상은 편하니까 잘해요. 그래서 수행하라 그러면 명상만 하시지 보시지게 인욕정진도 다 수행인데 그거는 도래요. 선정만 좋아요. 선정은 편하니까 평안을 주는 수행은 열심히 하시는데 양심 실천하는 수행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공복공까지 아시면 보통 일주보살 하는데 일주보살에서 다 멈춘 거예요. 수행이 멈춰요. 진짜로 전 인류가요. 일주보살 쯤에서 다 멈춰 있어요. 전세계 참나 좀 안다 도 좀 얻었다 제가 보면 다 일주 근처예요. 일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구에 일지 드물어요. 일지는요. 도노한 다음에 육바람이를 전체적으로 부지런히 닦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일지부터 쉽지 않죠. 나중에 제가 기독교 성경 얘기할 때도 이거 자세히 해드릴게요. 성경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일주 정도면 칭의예요. 칭의는요. 여러분 칭의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출생의 비밀이에요. 내가 이 애고가 늘 죄성을 갖고 살죠. 죄의 종이었어요.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칭의는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왜? 원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하다 보면 칭의는 쉬워요.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의심 없는 상태죠. 하나님과 조금의 의심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이게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 만나요. 솔직히 학당 오시면 지난번 양신캐프 때도 첫 시간에 참나 모른다 저 다 참나 아시죠? 무인님이 잘 지도해드려서 대부분 아셨다고 들었어요. 교회로 얘기하면 성령 부흥회 아닙니까? 왔더니 지금 성령과 바로 만나셔야 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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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성령 느껴지시죠? 예 예 예 하고 그렇게 쉬우면 뭐 남들이 보면 사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것들 사기친다. 근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비밀을 믿음은 믿기만 하면 성령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공식이 그 믿음이라는 건 그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의심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신법을 줘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 왜? 애고가 살아 있잖아요. 애고가 하는 믿음은 의심 덩어리입니다. 애고가 주체가 돼서 하는 믿음은요. 의심일 수밖에 없어요. 애고가 뭘 알아서 믿어요. 믿습니다. 그럼 애고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저 내면에서는요. 반대의 그 마음이 올라와요. 뭘 안다고 믿어.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시는 거야. 계시기는 해. 이런 게 자 이원성 세계 속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믿지 않는다를 항상 동반합니다. 믿지 않는다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분들이 왜 힘드냐면 계속 저항해야 돼요. 이원성의 세계에서 내가 잠깐 방심하면 불신이 확 밀고 와요.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는 염체를 강화시켜서 나는 믿는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서 나는 믿는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서 밀어내는 거예요. 불신의 그 마음을 그런데 그게 이원성의 세계에서는요. 잠깐 밀어낸 거지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잠깐 방심하면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내내 싸워요. 믿음과 믿음이 불신과 싸우면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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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긴다. 안 믿긴다. 안 믿긴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상계의 믿음이라는 건요. 어차피 어차피 나약한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믿는다는 것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교회 다녀. 다음에 만나요. 어디 다녀. 교회 옮겼어. 다음에 절로 가요. 정교도 바꿔요. 믿음의 방식은 똑같죠. 나아질 일이 없습니다. 이원성의 믿음으로는요. 성령을 못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와줘야 되나 보다. 내가 믿는 거는 어차피 도움이 안 되고 나는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셔야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오세요. 또 답이 없습니다. 감 떨어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누워 있는 겁니다. 감 떨어지길. 알 수 없죠. 감은 눈에 보이기라든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정말 막연하고 막막한 싸움을 해야 돼요. 누구는 학당에 와서 몰라 하고 바로 만나고 가시는데 누구는 평생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평생을 보지도보다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이원성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간단한 건요. 믿네 안 믿내를 날려버려야 돼요. 이원성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몰라 하시는 이유가요. 몰라 해버리고 이원성에서 빠져나오시면 어떤 의심도 없는 자기 부인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고 신뢰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전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완벽한 신뢰 상태입니다. 에고를 초월해 버리면. 그러면 믿네 안 믿네라는 말이 사라져버려요. 에고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궁시렁 궁시렁 계속됩니다. 에고는요. 참나를 만나고 있어도 참나에 대해서 궁시렁 되는 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에고의 본성은 그래요. 참나를 만나고 있어도요. 참나가 별로 신통치 않네 하면서 계속 궁시렁 궁시렁 성령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남의 성령은 되게 잘해준다던데 내 성령은 별로 뭐가 궁시렁 에고가 살아있는 나는 궁시렁 그려요. 그런데 참나 쪽에 좀 더 성령 쪽에 집중을 해버리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시공이고 에고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상태에는 성령밖에 없어요. 우주의 한 성령. 우리 모두의 근원인 한 성령짜리 딱 만나서 거기 계시면 거기에는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은요. 의심을 전제한 믿음이에요. 여기는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야 산도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는다고 산이 옮겨집니까? 좀 긍정적은 되죠. 이 사람이 믿음이에요. 좀 더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한 방 맞으면 바로 부정적 됩니다. 이렇게 막 긍정적이에요. 믿음 믿음. 이번 시험 합격. 믿음 믿음 해서 시험 떨어지면 다 집어칩니다. 하늘 원망하고 욕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죠. 아니 그 시험 하나 때문에 하느님을 원망해요. 우상숭배입니다. 시험보다 하느님을 더 높이 치고 있어요. 나의 성공을 하느님보다 높이 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안 됐다고 다 틀어졌다. 하느님이 나를 배신했다. 뭐 이상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비결하시겠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이원성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하라고요? 영의 기도를 하라. 영의 기도를 하라가 이거예요. 영의 기도 상태는 여러분 진리 상태고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하고 있으면 우리 똑같은 이 구분법을요. 영과 혼의 이 구분법을요. 사도바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도너츠가 있어요. 사도바울 머릿속에. 그 근거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방언이라는 것은 영은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을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각성이 됐으니까 방언이 나오죠. 마음은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거죠. 마음은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한다. 제일 좋은 건 영도 기도하고 마음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영이 각성된 상태에서 마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영의 각성이 일단 중요합니다. 영으로 기도를 해야 영이 주도를 하면 이제 생각도 따라가줘요. 혼도 따라가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영과 마음으로 분석해서 얘기합니다. 영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롭지 않다.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영이 주도하는 기도입니다. 영이 주도해서 마음이 다스려지. 영은 영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혼란에 빠져 있으면 여기 기도가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일일이 다 검색해 드릴 수는 없어도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믿음을요. 기독교 교회 다니신 분들이 믿느냐 믿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게 보셔야 돼요. 되게 힘드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힘드시겠다.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화두를 머리로 찾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원성 세계에서 진리를 찾고 있으면 화두를 풀겠다고? 참 너는 한 30년은 참고할 놈이군. 30년은 더 해봐라 라고 하거나요. 이건 희망적인 얘기예요. 30년 뒤 될지 모르니까. 당나귀에나 견성할 놈이군. 이러면 답이 없죠. 간지 중에 당나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견성이 불가능하군. 똑같은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찔러요. 너 이거 마셔도 돼? 하나님이 마시래. 누가 왔다 간 적이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깨어있는 의식이 아닌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위험한 상태예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돼요. 주변 사람들 이게 다 긴장해요. 그런데 어디 가면 괜찮아요? 교회 가면 괜찮아요. 다 똑같거든요.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에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괜찮아요. 안 그래요. 다 여러분 생각이 90 몇 프로예요. 진짜 참나 생각은요. 산산 참나 생각. 성령과 만나고 성령과 깊은 신뢰가가 형성되고 성령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경지예요. 그러면 칭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자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공에서 구공으로 가버립니다. 나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자 인간이요. 사심을 부리지 않으면 법공에서 구공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 사심을 부려요. 난 여기까지 원래 찾아서 해버리면 여기서 멈춰요. 인간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제야 채널이 뚫린 거예요. 그 친구랑 성령 채널이 뚫렸어요. 이제야 돼야 되는구나 하고 성령이 진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 안 듣습니다. 평안만 구해요. 양심하라. 이런 말은 안 들려요. 대충 흘려듣고 주시는 평안만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한테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하고 늘 따집니다. 늘 기도하는데 왜 늘 평안을 안 주시나요. 따져요. 평안을 늘 줄 수 없죠. 왜 하늘은요. 지금 네 이웃이 아파한다 하면요. 찜찜함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 그 찜찜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월호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 거야. 찜찜하고 이게요. 들어가보면요. 양심이 불편해요. 자기 양심이. 그러니까 그럴싸한 명분을 대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 뉴스 안 보시면 제일 편해요. 인간사를 관심을 안 가지시고 매일 명상하시면서 성경만 보고 계시면 제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우리 양심이 그렇게 인도하더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인간의 욕심도 섞이고 양심도 섞여서 복잡합니다. 딱 단칼로 뭐다 뭐다 얘기는 못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성령한테 맡기셔야 돼요. 성령이 찜찜하다고 하는 건 풀어주고요. 성령이 자명하다 하는 건 반드시 하시고 성령이 찜찜하다고 하는 건 바로잡아주시고 약자라고 사실 늘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자명한 게 있고 찜찜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분석하셔서 자명한 건 자명한 대로 찜찜한 건 찜찜한 대로 늘 처리해 주는 게요. 이게 사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전하는 게 사도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막중한 책임입니다. 늘 깨어 계셔야 돼요. 법공은 그대로 구공으로 이어집니다. 늘 깨어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양심을 흘려보내요. 양심하라고 그 전에도 흘려보냈는데 채널이 제대로 뚫렸잖아요. 제대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황금률의 실천과 양심 공부가 시작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양심 노트를요. 제일 재밌게 쓰실 수 있는 때가 이제 성령 안에 거할 때예요. 성령 안에 불교에서 말하면 확찰돼요. 성령 안주 이 상태 일주보살 정도의 경지 믿음이 성취된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뿌리로서 존재한다. 나의 아버지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어떤 의심도 없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전해줘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로 나은 자가 돼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가 돼야 된다. 자, 요게 요건 구공입니다. 복공은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진리로 나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진리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나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인정받은 정도로는 아직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이제 구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그래서 여기서 칭위라면요. 칭위 다음에 이 구공에 이르는 공부는 성화예요. 성화. 구공을 쭉 닦아가는 이 공부는요. 구공을 알고 구공을 실천하고 구공에 완벽하게 통화되는 이 공부는요. 성화의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가 거룩하게 나를 바꾼다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올 애고는 막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의 소속인 아버지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놀라운 소식인데 여러분 자, 이것만으로 여러분이 죄를 안 짓냐 아니면 죄 신나게 지어요. 그 뒤에도. 그러니까 아버지 소속은 바뀌었는데 또 거기 마귀가 부르면 가서 거기 일해주고 있어요.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령은 알았으니까. 그런데 틈나면 죄를 짓고 있어요.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독교적으로 성령에 소속이 되면 원제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벽을 두고 살았던 원제는 소멸되는데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짓는 범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층의 상태에서는. 원제는 소멸되는데 이걸 여기까지 연결하죠. 애고한테. 애고가 짓는 자범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범죄 여러분이 진 범하는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해요. 애고는 극복 못했어요. 율법 가지고도 극복 못했어요. 성령을 만나서 극복이 시작돼서 층위는 이제 공부 시작이에요. 하나님 소속이 됐다. 하나님 뺑 믿고 자,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범죄와의 전쟁.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받고 가요. 이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고가 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고 싶어도 내가 안 도우면 안 돼요. 내가 도와서 불교에서 말한 육바람이, 류교에서 말한 이니에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들을요. 끝없이 끝없이 하기 시작하면서 자범죄가 좀 물러나면서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물러난 만큼 거룩해져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피터지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완벽해진 존재가 아니라 싸우고 있는 존재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게 힘들다 하는 게 나옵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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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따르는 마음은 성령법을 실천하고 싶은데 나의 이 육신을 따르는 마음은 죄를 따르고 지금 벗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총이 된 존재도 여전히 어때요? 죄의 죄의 종의 마음이 있어요. 죄한테 끌려가는 마음 그걸 이겨낸 만큼 성화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성의 레벨이에요. 이겨낸 정도가 성화된 정도가 제가 이번에 내는 불교 화원경의 1지부터 10지 있죠? 영성의 1단계 또 10단계는요. 성화의 10단계예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혹시 기독교인들 중에 성화의 단계를 알고 싶으시면 화원경 보세요. 성화의 10단계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토마스 아키나스가 만든 거라고 전해오는데 사랑의 10단계라는 게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분이 그 묵상의 대가죠. 그분이 써놓은 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데 그리고 사랑의 10단계를 보면 놀랍게도 그 화원경의 10단계랑 똑같습니다. 단계별 특징이 똑같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인간은 어차피 별 수 없구나. 영성 다 끼는데 아니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데 별 수 없어요. 어느 종교라고 해도 다 똑같아요. 결국에 무의식에 있는 범죄의 죄까지 다 털고 끝나요. 그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화원경도 보면 일지부터 일지부터요. 그 이렇게 무의식에 있는 거 털어내는 것만큼 사실은 밖에 나오는 죄가 이제 닦이거든요. 그래서 일지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이 무의식을 털어가요. 우리 무의식에 있는 범죄를 턴만큼 그게 어느 정도 성취를 보면 칠지보살되고 그 안에 있는 걸 더 털면 십지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턴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원죄와 자범죄 요즘은 뭔 강의라면 유불선기 다 통합돼서 하다 보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막 지를 테니까 대충 이 정도 공구 감 좀 잡으시겠죠. 칭의성화 이런 게 제가 막 섞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따라오시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종교대학원을 나오신 것도 아닌데 비교종교학과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아시면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영성에 대한 비교를 들으러 한국을 가는데 한국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 길 가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저기 삼일체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쫙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칭의, 성화, 영화 불교 종교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고 종교에 맞춰서 착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상식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한 번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어차피 영어가 안 돼서 한국말로 죽을 때까지 떠들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 분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과 북한과 조선적으로 이런 분들 제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중국 동포분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저를 볼 때 영어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구글이나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소통이 더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제가 제일 제 속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대한민국이니까 제가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아시라.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있든 없건 그냥 아시라. 이 정도 있건 없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몰라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몰라 하나 하더라도 이런 이론적 배경 하에서 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승이나 치우친 대로 안 흐르고 제대로 양심 안에 살면 양심 이 참나 안에 살면 양심하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층위까지는 보통 일주보살까지는 제가 참나 덕후라 그래요. 오타쿠는 오타쿠인데 참나 오타쿠예요. 참나 오타쿠 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렇게나 참나만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세요? 덕후가 되셔야 돼요. 사실은 보통 그렇게 덕후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덕후의 가능성이 있거나 진짜 덕후시거나 할 테니까 참나 성애자 너무 참나만 생각해도 혼자 뛰는 가슴을 주체하기 힘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덕후는 진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확 땡길 때가 옵니다. 우리 어려서 안 먹던 거 나중에 그거 매니아 되는 경우 있죠. 맛없다고 입도 안 되던 거 어느 날 조금씩 먹다가 참맛을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못 말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뭐 맛을 알면 아 중이 그런 그런 하여튼 그 맛을 알면 진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뭐가 안 남아 난다 이러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저는 덕후로 인도합니다. 성화에 다 덕질이죠. 덕질 어떻게 하는가 덕후가 덕후가 덕후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양 참나 덕후는 참나 성애자입니다. 말 이상한 말이지만 이래야 느낌이 느낌 전달이 이 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느낌 좀 오세요? 네. 그럼 양심 덕후는 뭘까요? 양심 성애자랑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양심이에요. 양심을요 잘하지는 못해도요 양심 못하면 큰일 나요 속에서 육바람일 안하면 그냥 알아요. 자기가 육바람일을 떠나서 못살고요 육바람일을 해야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긴 것 같은 건 못 견뎌요. 육바람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 첫째 정확히 육바람일을 알아야 왜 일단 참나 덕후를 지난 뒤에 양심 덕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양심 좋아하시긴 해도요 제가 지금 말한 양심 덕후는 양심을 우주적 양심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양심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공복공 닫고 기독교적으로 칭위 단계를 지나고 나면요 성령으로부터 바로 오는 양심의 소리를 온몸으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웠던 그런 아집이나 편견들을 흘려보내면서 진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양심 덕후가 돼서 요즘 영어로 입덕한다고 양심 덕후에 들어서잖아요. 그게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요. 양심 덕후 입덕한 사람.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지보살을 뭐라고 하냐면 초발심보살. 이제야 진정한 발심을 했군. 덕후로 인정. 유교에서요. 15세에 지우학 학문에 뜻이 섰다. 이쪽은 발심 이쪽은 입지. 이제 네가 좀 뜻을 세웠군. 입지. 그런데 예전에 왕양명 선생님이 입지설에 있어요. 입지에 대해서 설을 푸셨는데 사람들이 입지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아침에 세운 뜻을 저녁에 바꾼다. 이게 무슨 입지냐 이거죠. 입지는 죽을 지경이 되고 어떤 역경이 와도 절대 그 뜻이 안 변해야 입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 덕후라는 표현을 쓴지 아시겠죠. 진짜 덕후는요. 불변의 뜻을 갖고 있는 덕후. 양심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뜻이 우주가 볼 때 이 친구는 뜻 바꿀 일이 없겠다. 이게 일지보사래요. 세세생생 이 친구는 뜻을 바꿀 리가 없다가 일지보사래요. 그 정도 뜻을 원을 품어버리시면요. 그게 일지보사래요. 그런데 그 원을 품으려면 알아야 돼요. 양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원을 품어요. 정확히 모르는데 양심하고 진짜 친해져야 됩니다. 그 친해지는 과정에서 아공 복공을 닦는 거고 기독교적으로는 이렇게 거룩해지기 전 단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을 먼저 분명히 바꾸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소속을 하나님 종으로 신분을 바꿔요. 그 다음에 하나님 종로서 열심히 하면서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데 진짜 덕후가 돼야 돼요. 자 칭이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이분은요. 뭐의 덕후예요? 나 마귀의 소속 아니야. 하나님 종이야. 나 죄의 종 아니야. 하나님 종이야. 이것만 즐겨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평안만 주로 즐깁니다. 성령이 주는 은총 중에 평안을 주로 즐겨요. 나는 이제 하나님 소속이야. 나는 죄에서 벗어났어. 원죄 없어. 이것만 즐겨요. 그런데 칭이 다음 단계 성화의 덕후가 돼야 돼요. 성화의 덕후는 어떤 존재냐면 진짜로 자기 자본 자신이 짓는 그 죄를요. 죄랑 싸우면서 죄를 극복해내는 걸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죄를 물리치는 걸 즐겨요. 이분은 전사예요. 이분은 아직 실전에 투입이 안 되냐는 거 아니에요. 뭐 핀 걸로 너무 만족해하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 군대의 소속이야. 전사야. 하나님의 전사야. 라고 만족하는 게 칭이 단계고요. 성화 단계는요. 수많은 전투를 참여하면서 악의 세력 욕심의 세력 비양심의 세력을 양심으로 물리쳐본 많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는 그 경험치 도노만 한 게 아니라 점수까지 하면서 쌓은 그 경험치가요. 결실을 맺어요. 그게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은 성화에 이른 사람들 성화의 어느 정도 이제 성화의 극치는 아니에요. 성화의 첫 번째 열매를 성화의 단계 중에 첫 번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계속 열매를 맺어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근데 일단 열매가 형성돼서 익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맺힌 사람들 열매가 이제 맺힌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처음 맺힐 때가 일지라니까요. 기독교적으로 일지가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성경 뒤지면 열매가 맺힌다는 말을 써요. 그럼 열매는 뭘까요. 어떤 결실이 맺힌 거룩하려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어떤 결실을 얻었대요. 그런데 사도바올이 말을 참 잘 써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래요. 뭐냐면 그 자체는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식으로 기독교에 흔히 쓰는 논리로 이미 거룩한데 아직 거룩하지 않은 열매라는 거예요. 일지보살이 얻은 경지가 이미 거룩한데 계속 거룩해지는 열매라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조금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칭의 단계에서는요. 성령 그냥 평안을 주는 성령 안에 안주해 있는 경지고요. 성령 안에 안주해 있는 게 하나님의 종로 이제 소속이 바뀐 존재고 성화를 바꾼 사람은요. 성령에 단순히 안주하는 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양심에 진리에 안주한 사람입니다. 진리만이 여러분을 거룩해요. 이게 제가 이 정도까지 표현됐을지 몰랐어요. 그 사도들의 글을 꼼꼼히 뒤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사도들이요. 정확히 알아들었더라고요. 곳곳에서 성령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진리로 인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진리가 낳은 열매가 돼야 된다. 진리가 낳은 열매는요. 사랑 덩어리가 돼요. 성령 안에 단순히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진리 황금률의 진리에 안주하는 사람 황금률 덕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성령 덕후는요. 맨 뭐해요? 맨 성령 부흥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음악 맞추고 다 틀어놓고 의식을 고향하는데 너무 열중하고 있는 분은 성령 덕후고요. 말씀 덕후가 진짜입니다. 말씀 덕후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덕후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칭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백인은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양반들이 아니고는 사도를 못해요. 사도들은 말씀을 알고 실천해요. 그게 한결같아요. 야고보서 보면요.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완전한 법이다. 이 법을 실천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입장이 분명합니다. 법을 실천해야 구원받지, 그냥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요한계시로.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 본인이 든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누구, 어디는 척박한 땅에 떨어지고, 어디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씨를 맺고, 그때 그 씨를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말씀이라고 설명하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을, 그럼 그 얘기 뭐죠? 말씀은 하나의 시고요. 성령 안에 말씀이 들어있죠. 사실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그 시의 정보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열매로 결씨를 거둬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요. 그래야 저게 하나님의 종인 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칭의 때 이미 밝혀졌는데, 진짜 종이라는 걸 입증해내는 건 성화에서 결정나요. 그런데 믿으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분위기 보세요. 사실 칭의도 못 얻었어요. 그냥 세례만 받고는, 성령 만나지도 못한 분들이, 우린 성령 받아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실천할 필요 없다라고 나가요. 여기랑 아예 상관이 없는 경지예요. 이 논외의 경지죠. 그냥 에고의 믿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성령한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듣고 싶은 논리, 믿으면 되고 실천이 필요 없다는 그런 성경에서, 그런 구절만 다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요. 믿으면 끝이다. 저는 비성경적이라서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게 재밌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죽입니다. 나중에 사사치 다 해드릴게요. 대략만 말씀드립니다. 열매라는 건 여러분, 결실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는 건, 키우면 무조건 거룩밖에 안 나오는 열매,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열매를 키우는 법이, 기독교 분들한테 소개합니다. 강추합니다. 화원경을 보세요. 화원경을 보시면, 우리 안에서 육바라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커 나가는지가 잘 설명돼요. 서로 협조해야 돼요. 그래서 협조하면, 또 이 성령의 그 말씀, 얼마나 기독교에 또 잘 해놓으셨어요. 이게요. 그래서 대승불교, 기독교, 유교는요. 거의 한 이야기라니까요. 유교에서 그걸 이니지라고 설명해주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입증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반이니, 정토니, 뭐가 섞여버리면 꼬여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이게 본질이라 이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천국 얘기도 빼세요. 일단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열매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지상의 열매로 만들려는 거예요. 진리가 숙성된 열매, 진리를 품고 있는 열매. 그래서 점점 나날이 더 익어가는 열매. 이미 열매. 이미 결과물을 하나 얻었고, 그 결과물이 점점 익어가는 존재가 되시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끝났고요. 성경을 보다 느낀 게, 어부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성경을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3년 만에, 대단한 시간입니다. 3년, 지금 학당에 와서 3년 만에 여러분 입에서 막 양심 나가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랑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도 막 어부, 막 불학, 막 공부한 사람은 또 배우러 안 와요. 말 듣는 거는 어부랑 세리예요. 붙여서 빨리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부랑 세리들이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당시 뭐 이런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 입에서 양심법 나오게 만들고, 이런 영적 비밀을 얘기하게 만들었다는 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실존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실존이 있냐 없냐, 분명히 실존하셨어요. 왜? 그 당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없어요. 왔다 가신 분이. 그 당시, 사도들, 어부를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양반은 더 장난 아니어야 돼요. 그런 분이, 그 지구에 왔다 간 기록이 없다고, 예수님 말고 그 당시. 이해되시죠?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런 식 스타일로 진리를 얘기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입에서 양심법 얘기 나오게 하고, 그 칭의, 성화 이런 걸 성령으로 다 풀어가지고 얘기하고, 요게요. 엄청난 얘기예요. 제가 그 뉴에이지의 외계인 설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외계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1급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저는 외계인을 보고 안 보고 떠나서, 말하는 걸 들으면 급수가 나오거든요. 저급이에요. 저급. 외계인들 다 이빠서 하나 가르쳐주고 가요. 장난하나 이빠서 하나 그거 지금, 다 아는 거를 외계인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외계인들의 그런 설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본질을 들여다보죠.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라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 왜? 그 당시 지구에 뭐가 이상한 정보를 확 뿌려놓고 갔어요. 되게 고급 정보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봐도 놀라운 얘기고,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확 뿌려놓고 갔다는 건요. 그 진원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추적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가르침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있어야 되냐. 되게 고단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일반인을 이 정도까지 유단자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고단자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거기 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예수는 가짜다, 신화다 여러 가지 얘기하셔도, 다른 신화에 없는 되게 고급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왔다 가야 돼요. 왜? 일반적인 채널링으로는 고급 정보는 오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채널링하는 분이 수행이 깊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상의 얘기는 못 해줍니다. 아무리 고수가 강림해도, 조금 어려워지면 못 따라와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 좋아할 만한 얘기, 방편을 써서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수준이 사실은 고만고만하고, 그분들이 깊은 명상이 드신 분들이 채널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명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채널링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분이, 저희가 볼 때 급수 이상의 단에 이르는 정보들은요. 제가 볼 때 채널링을 통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요.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해요. 예수님도 그럼 채널링을 해결하죠. 왜 오셨겠어요. 그거는 와서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만 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지금 경전에 다 있어요. 이거를 와서 보여주면서 해주고 가요. 고수들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고차원적 정보는 아니고요. 주로 진짜 중요한 정보는 성인들이 와서 직접 보여주고 갑니다. 그럼 보고 들은 제자들이 그걸 기록해놨다가 이제 경이 만들어져요. 인류에서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되게. 여러분들이 또 기독교 보면서 느낀 게 아무튼 저희 학당도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지금 학당에 오셔서 몇 년 만에 입에서 방언 터지셔가지고 누구만 만나면 양심하라고. 인혜지 사랑정예절지혜 막 나가시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참나 만나게 해줄까? 몰라 해봐. 그래 그 자리야. 이게 여러분 지금 이번에 양심 캠프에서 있었던 일도 옛날 예수님이 계셨으면 캠프를 열었다고. 거기 가면 사도들이 다 하나씩 붙잡고 안수해준다고. 몰라 하라고 그러고. 믿으라고. 의심하지 마라고 그러고.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그게 몰라죠. 뭔가 느끼면 갑자기 막 황홀해져요. 평안이 와요. 뭔가 알아져요. 거기가 성령짜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법이 담겨있는 노트다. 양심 노트 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라. 황금율노트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제시했겠죠. 그게 다예요. 기독교에 있었던 일이 저희가 지금 나름 현대에 맞게 재밌게 해보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예수님의 사업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무튼 재밌게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